저는 오늘 부동산과 주거안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 대선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답답함과 실망이 짙게 깔린 대선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시민들의 근로소득보다 멀리 있습니다.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가 집값이 오른 소수의 사람 외에는 모두 곤혹스러웠습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이사갈 집값이 올라서 내 집값이 올라도 마음이 무겁고 집을 사려고 준비했던 사람은 내 집 마련 계획이 멀어져만 가서 절망스럽고 그마저도 고민하지 못했던 사람에겐 세금이고 대출이고 다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대선 패배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단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도 나옵니다. 하지만 잘못 반성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 깎아주지 않아서 대선에서 졌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으로 질책받은 것은 원래 있던 세율을 깎아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LH 사태나 박덕흠 의원과 같이 부동산 이해관계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하지 못해서 주택가격 상승을 적절히 막지 못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을까 하는 국민들의 불안에 희망을 보여주지 못해서 진 것입니다. 대선 패배에 대한 민주당의 대답은 대선 공약보다 세금을 더 깎아 드릴게요가 아니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적절히 지원하며 세입자인 채로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대선 전에도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낮추기 위해 가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이미 조정하여 종부세 부담을 낮춘 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양도세 한시 유예와 다주택 종부세 요건 현실화 등을 넘어서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34세 이하의 청년 중 84%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시민의 43%는 세입자로 살아가며 한국의 상위 2%가 19%의 부동산을 상위 10%가 50%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심각한 불평등 국가입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내는 국민이 작년 기준 13만 2천명으로 그들에게 적지 않은 세금 부담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 세금 완화로 주거불안에 놓인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어려워진 시민은 집을 가진 시민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민주당은 집을 소유하지 않은 채 살아가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시민을 설득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입자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나아지게 하지는 못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을 3.5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그러므로 세입자의 주관정이 높아졌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폭 늘려서 세입자 편에서 분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 실거래가 등록으로 세입자가 임대료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2년 전으로 되돌려 세입자의 거주권을 후퇴시키겠다는 국민의인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자 시민에게 훨씬 더 자신있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강명 전문가도 맞닿아 있습니다. 주관정에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